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여전했지만 유로존 국채 입찰 호조와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이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78%, S&P500 지수와 나스닥은 1%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이 무난히 마무리됐고 미국 쪽 지표도 좋았지만 그리스 우려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0.15%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0.34% 상승했습니다. 달러화 약세와 중국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출발했던 국제 유가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요 감소 전망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12센트 하락한 100달러 59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이 지난주 결렬된 국채 교환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2, 3주 내 협상을 성산시킨다는 목표인데 합의 도달에 실패하면 디폴트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위기 대행을 위한 대출 가능 재원 규모를 5천억 달러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는 24일과 25일 열리는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구총재 회의에서 수정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위기 대결이 있는 בק pol가who lies을 위기 대결이 있습니다. 국제 강립 전망과 서비스와 위기 대결이 있는 곳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위기 대결이 있습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위기 대결이 있습니다. 국제 통화기금이 위기 대결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스탠다드 포스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국가들이 저금리로 국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독일과 포르투갈이 국채 입전도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 지표들, 내용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재료였습니다. 다만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여전히 고민해볼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재료들이 간밤 나왔는지 글로벌 핫이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 입찰 성공 소식이 있었고 또 지표들 내용도 좋았고 골드먼스 학생의 실적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딱 좋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 문제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대한 국채 입찰 부분이 좀 순조롭게 마감하는 그런 양상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됐고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호주로 좀 발표되면서 지장의 지표 개선 부분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틀째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총매제 역할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78% 상승했습니다. 12,578.95로 마감했고요. S&P500도 1.11% 정도 상승하면서 1,308.04로 마감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띄었습니다. 1.53% 상승하면서 2,769.71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지표 개선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금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어진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당선세로 좀 많이 나타냈네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실적 개선으로 6.79% 상승했고요. JP 보관체스도 4.67% 벤코바 아메리카도 4.94% 정도 금융주 위주로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공동 창업주가 대진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야외 3.18%가 야외가 상승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야외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어졌던 게 좀 상승 요인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권사에서 일단 목표주가 상향 조정 덕분에 애플도 1.04% 상승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려졌는데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순익은 전년 대비해서도 약 4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순익 자체는 하지만 주당 순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21% 정도 상승했는데요. 가장 컸던 이유가 일단은 기존의 임원에 대한 감은 부분이, 인원 감은 부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 자체가 많이 매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용 부분 자체가 많이 좀 세이버됐는데요. 특히 금융회사의 특징 자체가 금융회사의 대부분이 자사하는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했던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매출의 47%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순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양산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실적 구조이긴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목표 질감 부분 자체가 많아졌던 게 순익의 상승으로 좀 많이 이어졌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재료들 호재와 악재들 중에 먼저 호재 쪽 직진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로존에 국가들의 국채 입찰이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과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더욱더 22에서 포르투갈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독일에 대한 국채 입찰 부분 자체가 매각이 굉장히 순조롭게 많이 이어졌던 게 시장의 호재로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종등급 강등 이후에 포르투갈에 대한 국채 입찰 자체도 굉장히 호재로 많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인연물 국채가 굉장히 성공리에 많이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국채에 대한 매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많이 이어지면서 유로존에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 많이 넘어는데요. 일단 목표치를 굉장히 상해하는 75,9600만 유로 정도로 독일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게 입찰 성공리원으로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낙찰 금리 같은 경우에도 0.17%로 직전보다 많이 낮아졌던 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호재로 많이 작용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총 25억 유로 정도의 국채를 매각을 했는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시장에 반향을 많이 샀습니다. 특히 S&P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한 이후에 이런 국채의 매각 소식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어졌는 게 시장에 굉장히 공무적으로 많이 판단되고 있고요. 다른 유로존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오히려 희망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나 신용등급 강등 부분 자체에 경고성 멘트는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강등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고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말이 없었던 S&P에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굉장히 강등하면서 지난주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다시 한번 몰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위기와 좀 반대되게 국채 매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어졌던 게 향후에 재원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5천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또 브릭스 국가들의 동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IMF도 일단 5천억 불 정도에 대한 대출 자금 자체를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로존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안정을 나타냈던 것도 요인 중에 하나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대한 그런 자금 공급 확대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IMF 같은 경우에도 자금 확정 자체가 지금 3천억 유로 정도 지금 가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위기 불씨를 좀 꺾기 위한 대출 여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일시에 좀 불식시킬 수 있게 5천억 불 정도에 대한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좀 이렇게 호언을 했던 부분에 시장의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 자체가, 학축물 자체가 브릭스 국가부터 제외해지고 전방위적인 국가로부터 일단 대출 확대에 대한 재원 여력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할 예정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성공 가능성 자체를 좀 많이 높이 평가했던 게 시장이 좀 호조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5천억 불에 대한 대출 여력 확대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호조를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에 대한 대출 여력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5천억 불 이상 정도 되는 대출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로존에 대해서 자금 경세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또 예상 밖으로도 하락했더라고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3% 마이너스 0.3% 정도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난달보다는 좀 이렇게 소폭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우려가 일단은 좀 많이 부식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경기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양상에서 생산자 물가가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도 약간은 어느 정도 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일단 경기가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생산자 물가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박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좀 찾아감에 따라서 찾아감에 따라가지고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력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충분해진 그런 상태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가 좀 하락함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부분 자체에서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좀 이렇게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진 그런 양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향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없어졌던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었고 또 이번에는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체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2월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한 마이너스 0.2%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0.4% 정도 이제 성장을 좀 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0.5% 있는데 실질적인 전망치보다는 좀 소폭 하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산업 생산 자체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다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부분에 특별한 그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산업 생산 자체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산업 생산에 대한 약 한 75%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 자체가 오히려 0.9% 정도 증가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가고 있다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자체가 1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대한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활력을 좀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된 부분 자체가 0.6%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적으로 자동차 매출 호조로 같이 이어졌던 게 산업 생산에 대해서 여실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요. 일단 제조업 가동률 경우에도 기존에는 78.1%에서 전월 대비해서 일단 전월 대비가 77.8%에서 78.1%로 약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그 설비에 대한 생산 가동률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호조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향후에 대한 그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도 미국의 건설 업체들을 느끼는 주택 시장 체감 경기도 예상 밖으로 호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4년 만에 또 최대 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주택 심리 시장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21포인트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약 25포인트 정도 발표되면서 주택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체감 경기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우리 신규 주택 판매 같은 주택 판매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게 좀 나오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그 체감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걸 좀 감안할 때 일단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주택 경기는 아직까지 주택 경기는 약간 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주택 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신규 주택 매매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 매매 부분 자체가 플러스 요인으로 돌아섰을 때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주택 경기를 좀 강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택 체감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미터 정도 그냥 바로 미터라든지 그 정도로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또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를 유지하면서 모기지 신청도 2주일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전주 대비해서 모기지 신청이 약 한 23% 정도 증가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가 좀 계속 하락하면서 모기지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초는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한 80% 정도 선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일단 모기지 신청으로 들어갔던 대출 자금 여력 자체에 대한 80% 정도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리파이낸싱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경기, 주택 시장 자체에서 돈이, 자금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자금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리파이낸싱 되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주택 경기에 대한, 주택 경기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자들도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 앞서 말했던 체감 경기의 상승과 같이 좀 이렇게 명매가 좀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남아있었고 또 세계은행이 경쟁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악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한 유럽 증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채 입찰 부분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오지수, 미국에 대한 지표 호조도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승세도 좀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특히 영국이 0.15% 그다음에 국채 입찰이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성공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0.34%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0.1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좀 혼조로 좀 많이 하락을,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IMF에 대한 5천억불 대출 여력 그 학대 부분 자체다 자체가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호조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게 시장에 오히려 좀 호조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특히 그리스 위기가 계속 호조됨에 따라서 월드뱅크 세계연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좀 많이 하향하는 그런 부분 지금 많이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하향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세계 경제 자체를 좀 이렇게 올해는 전망을 좀 하향하겠다는 양상을 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향후에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자체는 실질적으로 좀 올해 시장 전망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오히려 유로존에 대한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재료들 살펴봤는데 세계은행에서 올 경제 성장률을 기존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망치를 낮춘 것이 바로 그리스 우려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굉장히 작용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IMF라든지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일단 대출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자금 경색 부분을 좀 많이 우려했던 게 일단 세계은행 자체가 시장 전망을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하향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경제 전망 자체를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이라든지 하락으로 잡아가는 그런 기간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좀 많이 하락으로 잡아갔던 게 유로존에 대한 그런 디폴트 우려를 좀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부분 자체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디폴트 위기는 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리스에 대한 그런 디폴트 우려는 아직까지는 계속 상존하고 있다고 좀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유로존에 대한 하나의 국가가 만약에 디폴트로 파산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전 글로벌 시장 자체의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국제적인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현실을 직시한 좀 약간 부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좀 많이 바라보는 게 시장 전망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중의 은행이라든지 시중의 투자 은행들과 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셨던 게 좀 이렇게 특징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발표됐지만 IMF가 5천억 불에 대한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전망적으로 공조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유로존에 대한 부분도 좀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던 전망치도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좀 말하다 보면 아직 세계은행 자체는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를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 문제일 텐데 현재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이 국제 교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다시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네. 일단 국제에 대한 협상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난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출 여력 자체도 일단 다른 국가들이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리스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경세를 좀 많이 겪더라도 자금 부분 자체를 많이 수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기라든지 제조기반 자체가 좀 많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많이 수혜가 받더라도 경제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일단은 공무원 노조라든지 그런 노조들과 설득을 통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인근 부분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을 좀 구조조정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 구조조정 자체가 일반 민간 경제랑 같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봐도 그리스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좀 이렇게 많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시장에서 많이 우려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체질 개선이 좀 많이 급해야 되는데 체질 개선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 자체를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많이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주변국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리스 국민들은 좀 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특히 민간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자기 삶과도 많이 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우려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예전에 복지 자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정부 쪽으로 좀 이렇게 입장을 좀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의 좀 의식 자체도 좀 아직까지는 복지 부분 자체에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상품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 수요 감소 전망으로 소폭을 하락했습니다. 금값은 반면 또 5주 만에 최고치를 올라왔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죠. 네,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에 이란 사태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제 IEA 특히 국제에너지기구가 국제유가에 대한 수요 감소 전망을 좀 나타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향후에 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좀 이렇게 경기 전망이 좀 이렇게 어느 기간 내에 따라서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타냈는데 특히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수요 감소 전망을 좀 많이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자체가 100.59달러로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100달러선은 아직까지 하여하지는 않고 100달러선은 유지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금값도 5주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금값도 5주만에 좀 최고로 상승했는데요. 온수당 1,659.9달러로 좀 상승했던 게 상품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과 또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실업수당 전국 건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주택 착공과 주택 허가 건수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도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혼조로 좀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 자체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투자 부분 자체, 투자금융 부분 자체가 좀 하락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지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흠폭의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두더지는 하루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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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했습니다. 기소한 혐의로 기소된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 결과에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창지대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이상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3, 4세 유아들도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 가위 7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과 기술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전국의 학생 55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전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곽 교육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로현 서울시 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곽 교육감이 이번 1심에서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으면 석방호 교육감 자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는다면 대본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한 대본 확정 판결 전까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령을 받는다면 적어도 항소심 때까지 곽 교육감이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직무 집행 상태도 이어집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주에 두세 차례씩 진행돼 총 22차례 열린 집중심리 방식의 공판에서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곽 교육감은 자신을 건넨 2억 원이 친밀한 사회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태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태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곽 교육감이 대가성을 충분히 알고 돈을 건네 시기까지 조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돈을 건넸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선거 이후 발생한 범죄는 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시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식량 우려, 소비자들 우려도 커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대 최대 곡창제 중 하나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이상 가뭄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식량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라이냐 현상에 의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옥수수와 콩 등의 주요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농림부에 따르면 브라질의 올해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나 줄어든 7만여 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가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농무부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을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2,900만 톤에서 2,600만 톤으로 낮췄습니다. 콩 생산량 역시 5,200만 톤에서 5,050만 톤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세계 콩과 옥수수 생산량의 각각 47%, 1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같은 수확량 감소 전망에 따라 한동안 소황 상태를 보이던 국제 옥수수 선물 가격과 콩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지난주 옥수수 이월물 가격은 지난해 연말 대비 5.33% 상승했고 콩 이월물 가격도 2.8% 올랐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앞으로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수수와 콩에 비해 강수량이 더욱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브라질 농민들은 옥수수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콩을 대체 작물로 심고 있어 옥수수 간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리 큐리 상품 리서치 부문 회장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며 라틴 아메리카의 날씨가 식량 인플레이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 5세 아동에 적용되는 누리 과정이 내년부터는 만 3세에서 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적용되는 누리 과정을 내년부터 만 3, 4세로 확대하고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 지급을 합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0, 2세 전면 무상교육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원 확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만 3, 4세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부터 만 3세 유아에 대해서도 소득순위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육료 월 지원액은 올해 만 3세 19만 7천원, 만 4세 17만 7천원, 만 5세 20만원에서 내년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보육과 가정양육관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역시 확대가 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64만 명으로 무려 6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아동 26만여 명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부분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는 기존처럼 연령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되지만 나머지 계층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 5세 누류 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에 근절될 때까지 매년 1월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파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합니다.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조세 내용에 포함되며 사는 곳과 학교명, 학년, 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 형태로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 추가 발생을 예방토록 했습니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 폭행 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많은 영화폭력 이 7가지 유형이며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굣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 노래방, 공터 등 10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파악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수령 문항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0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 사서함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됩니다. 개발원은 회수 자료를 활용해 다음 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 통계, 분석 작업을 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매년 2회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으로 한 번은 1호의 전수조사 형태로 나머지 한 차례는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 5년 순서는 서울경제신문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시장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내 시장은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종일 보압권 내에서 횡보하다가 결국엔 약보압으로 마감을 했고 또 코스닥 쪽 보니까 낙폭이 더 컸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는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의 자금 수요라든가 기관들의 펀드 환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날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등을 보면서 일단은 좀 조정권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기관들과 외국인, 개인들의 투자자별 동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타났는데요. 어제 기관이 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2,9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약 4,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0.35포인트 하락한 1,89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380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이 약 2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기간에 280억 정도의 순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6.3포인트 하락한 513포인트 1.2% 하락을 해서 이틀간 거래소보다 코스피 업종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으로 매이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한 줄은 어제 3월 70점 하락한 1,141.8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유럽 국채 발행 성공과 지표 호주에 상승을 했지만 미국의 금융주의 부진한 실적 때문에 막판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어제 그런 영향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장중 내내 좀 지루한 약보합의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도출에 코스피 1900선을 앞두고 일단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지수저항권 진흥 및 언익신흥 진흥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반영되는 업종은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화학, 철강, 금융업종을 동반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증시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제도 국내 주시시장을 순매수했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과 철강, 금융업종의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절장 이슈를 잠깐 보면 코스피가 약보합에 마감이 됐지만 외국인이 7일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S&P 유로전 신흥 등급 하향 이후에 일단은 심경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7월 중순 이후에 최장기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시장의 수급의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은 8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연기금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차익실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이 상당히 부진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전일장 특징 관련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구역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의 상상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코스피 종목에서는 은행, 화학, 조선주 등이 그 다음 못 갔던 부진한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 종목들로 보게 되면 19일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시장에 관련된 업종, 특히 비상교육, 직접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 인터넷 강의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비슷한 관련주로 에드박스, 아이넥스쿨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풍력 관련주로는 16일 정부가 2019년까지 2.2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폭력단지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요원비엠이 상한가, 현진소재, 태용 등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어서 화학은행, 조선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화학업종은 LG화학금융소유교, OCISOL, 호남소유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진작 완화기대,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은행주들은 유로존 악재 영향력과 저평가 매력, 신한지지, 우리금융, 하나금융, KB금융, 기업은행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업종은 저가 메리트와 해양플랜트 수주 확대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대중공업 대유주선해양, 삼성중공업종도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이슈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글로벌 정식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럽 중심은 혼조세를 마감이 됐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S&P가 이제 1300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일단 1300선을 안착을 해서 지난 8월 달 고점 부근에 다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IMF의 자본 확충도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그동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 불안적인 요인으로 작용됐던 유료전 문제와 미국의 경제에 관련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일단은 1910선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할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돌파한다 그러면 1953까지 일단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체적으로 오늘 1914년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관심 업종으로는 수급이 양호한 금융, 소재세터, 화학철광, 산업재거설기계, 조선업정 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고점 1,910포인트까지 열어두셨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업종 및 테마 제과 메리트와 해양플랜트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조선업정하고요. 중국 긴축 완화 기대와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는 화학업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현재의 중공업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선업정, 그동안 주가 약세로 인한 주가 저가 메리트와 함께 에너지 수요 증가했던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작년 4월달 50만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고점을 나타냈다가 올해 20만 원대, 25만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요한 2평선,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특히나 KCC에서 물량을 블락드리로 받은 외근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일단은 좀 유입이 돼서 현대중공업의 좋은 흐름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30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30만 원을 제차 지지선을 삼아서 일단은 3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조선과 해양이 끌어주고 플랜트와 전기전자가 미뤄주는 2012년이 될 것 같고요. 2011년은 사상 최대의 수준 목표의 달성에 청신로가 켜져 있습니다. 2011년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달성도 성장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소이고요. 일단은 2012년에도 차별에 대한 성장성이 돋보일 전망입니다. 2차적으로는 화학 업종인데요. 국제상품 가격 상승에 힘을 위해서 관련 수집 실적 모멘터리 부각될 예정입니다. LG화학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학과 업종들은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난 11월 달과 12월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1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역시도 32만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34만 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40만 원대에서 한번 부딪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40만 원 부근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다시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수급 동행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행이 좀 집중이 되는 화학과 그다음에 조선 업종들도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실만 하고요. 2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들은 금융 업종들인데요. KB금융이라든가 신안지중, 그다음에 증권지 중에서는 삼성증권과 미래이셋증권 이런 것들이 일단 좀 2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업종에서 보면 OCI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OCI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 그리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께 좀 대응 전략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OCI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유럽 시장의 유료전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이 안정이 되면 OCI의 흐름도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태양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투자해 놓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급하게 터너라운드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과거 6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17만 원대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일정 부분 발생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기관에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1월 12일 날 거래량을 증가를 시키면서 주가가 2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5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을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 30만 원 정도까지 국가를 설정을 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업종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접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뭐 일단 1900선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매물들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1910선이 1차적인 저항선, 그 다음에 2차적인 저항선은 1950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하셔서 일단 일정 부분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차익실현 하시고 나머지 또 종목군 밀릴 때 재차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